안녕하세요 요즘 상의나 자켓 안에 있는 이너를 선택할 때 트리트 느낌이 오버사이즈 핏의 맨투맨이나 후드 티셔츠를 입거나 아니면 미니멀한 느낌의 박시한 핏의 셔츠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두가지 아이템 말고 봄날씨에 딱 좋을 때 가끔은 좀 더 단정하면서 담백한 스타일의 상의가 뭐가 있을까 하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 제품은요 데이트할 때 커플룩이나 남친룩, 여친룩에 잘 어울리는 티셔츠로 당장 오늘 사더라도 몇 년은 거뜬히 입을 수 있는 그만큼 품질도 훌륭하고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비록 아주 트렌드하지는 않지만 이 제품을 입으면 언제 입어도 또 누가 봐도 눈에 확 띄고 옷이 이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인트 제임스의 스트라이프 롱슬리브 티셔츠인데요 바로 이 푸른색 스트라이프가 주는 청량함은 봄에 어떤 티셔츠를 입어도 이 느낌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인트 제임스의 대부분의 티는 남녀 공용으로 나오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앞서 소개했다시피 커플룩으로 입기에 이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인트 제임스의 티셔츠는 핏이나 넥의 형태 스트라이프냐 무지냐 등등에 따라 다양하게 스타일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인트 제임스 티셔츠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제가 추천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트라이프 형태의 상의는 19세기의 프랑스 노르망디의 해변 마을 세인트 제임스의 원주민들은 지역 양모로 촘촘하게 짠 양모 스웨터의 브루타뉴 피셔맨 스웨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형태가 노르망디의 어부가 방안용으로 입고 있던 니트로서 거기에 주목한 프랑스 해군이 1853년에 제복으로 채용돼서 그 디테일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젊은 해병의 상징으로 여겨졌었는데 그 이후에 피카소라던가 코코 샤넬, 오드리 에뻔, 브리지토 바르도 등 다양한 배우나 유명한 셀럽들이 보도티 혹은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애용하면서 일명 마린룩이라 명칭을 얻게 되고 세련된 여성들의 시그니처 아이템이 됩니다 세인트 제임스는 그 당시 프랑스 해안에서만 판매되었지만 현재 이 티셔츠는 지난 세기 동안 전세계적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파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20개에서 21개의 줄무늬 형태는 현재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세인트 제임스 공장은 파리에서의 차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노르만기 세인트 제임스 타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세인트 제임스의 핵심인 니트 아이템과 티셔츠들은 모두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진정성과 품질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프랑스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티셔츠에 들어가는 원단은 벨기에와 프랑스의 오가닉 커턴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모든 패션 브랜드의 화두인 더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직무를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인트 제임스는 일반적인 코튼보다 가격이 높은 오가닉 커턴을 사용하면서 가격과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하네요 이런 고품질의 천연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옷의 내구성이 오래 지속시키면서 평생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든다는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품질에 대해 타이트한 관리를 유지하면서 세인트 제임스만의 독보적인 아이덴티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인트 제임스가 폭발적인 트렌드를 이끌어 가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이런 크래식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너무 빠른 트렌드에 질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옷장에 이 브랜드의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하나쯤 걸려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인트 제임스에서 가장 많이 입는 티셔츠를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나발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스트라이프 롱슬리브의 교복이라 불릴 수 있으며 봄가을이 되면 특히 여성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티셔츠입니다 나발의 특징은 쨍한 화이트 컬러 원단의 위아래 부분에 스트라이프가 없고 여백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디자인이 좀 더 청량감을 주고 있어서 바닷가나 휴양지에 여행가서 입으면 좀 더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길도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역시 조직감이 있고 힘있는 코튼 원단에 보트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인트 제임스는 목부분을 보트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보트넥이란 넥라인이 어깨 옆으로 길게 파여있는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 해군의상에서 파생된 디테일이긴 하지만 여성분들이 입으면 어깨라인이 드러나기 때문에 좀 더 여성스러우면서 귀여운 느낌을 줄 수 있지만 현재의 남성분들이 입으면 뭔가 어색하고 특히 안에 반팔 티셔츠를 함께 입는다면 티셔츠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약간은 보기 좋지 않고 부담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도의 핏은 일반적인 레귤러 핏의 소매 부분이 살짝 좁아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스탠다드 핏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세인트 제임스의 가장 시그니처 제품이자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제품입니다 가장 베스트 제품이다 보니 단순히 트라이프 버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우선 일반적인 스트라이프 원단을 사용한 길도알 제품이 있고 트라이프로 되어 있는 제품 말고 길도유우라고 해서 무지 원단에 왼쪽 로고 패치만 붙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 스트라이프가 부담스럽거나 나는 그냥 깔끔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에 패치가 덧대져 있는 엘보 패치 버전이 있는데 이것도 포인트를 주기에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유명한 제품인 길도나 나발2 제품 말고 세인트 제임스를 입고 싶은데 넥라인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넉넉한 핏을 보여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건 메르디안2입니다 그 중에서 엘보 패치가 있는 버전을 추천드리는데요 메르디안2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트넥이 아닌 라운드넥인 점인데 아무래도 보트넥처럼 어깨쪽에 넓게 파여있지 않기 때문에 입기 부담스러운 게 적은데요 사실 라운드넥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티셔츠와는 다르게 보통 넥 부분에 들어가는 립 원단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립이 들어가지가 않으면 텐션이 적어 입고 벗을 때 불편하고 금방 원단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지만 일반적인 티셔츠보다는 어느 정도 넥 넓이에 여유를 준 모습입니다 기울에도 기존의 보트넥보다는 부담이 확실히 덜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세인트 제임스 제품 중에는 얇은 코튼 원단을 사용하는 민카이어 제품이 있는데요 저는 얇은 원단보다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탄하고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메르디안2 제품은 두툼하고 튼튼한 코튼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오래 입어도 원단에 금방 보풀이 일어난다거나 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길도나 나발이 전체적으로 레귤러 핏이라면 메르디안2는 품이 좀 더 넓은 와이드 핏을 하고 있어서 요즘처럼 넉넉하게 입는 트렌드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천 포인트로는 이 팔꿈치에 덧대어 있는 엘보 패치 부분인데요 왼쪽 팔에 붙어있는 이 세인트 제임스의 시그니처 로고만 붙어있으면 약간 심심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팔꿈치 쪽에 네이비 컬러의 패치가 덧대어 있어 뒷모습을 봤을 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것이 이 티셔츠를 구매하게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길도나 나발 같은 경우에 T5, T6처럼 세인트 제임스만의 사이즈 체계가 있어서 처음 이 브랜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사이즈를 사야 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은데 메르디안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가 사용하는 스몰 미듐 라지 사이즈로 표기되어 있어서 사이즈 선택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 세인트 제임스 티셔츠를 세탁했을 때 옷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가공을 하지 않아서인지 한 번 세탁을 하면 사이즈가 꽤 많이 주는데요 그래서 처음 구매할 때 좀 크다고 느껴지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남자 백 사이즈를 입으시는 분들은 라지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메르디안의 백 사이즈는 와이드 핏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 사이즈보다 좀 더 여유로운 약간 105 사이즈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했다시피 추측이 있는 편이라 처음에는 조금 더 넉넉하게 입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의 색상은 마린 에크루 색상과 에크루 그리스 색상인데 마린 에크루 색상은 바탕 컬러가 네이비에 아이보리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크루 그리스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의 바탕에 연한 그레이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크루 컬러가 원단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갈색의 잡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저분해 보인다기보다는 빈티지한 분위기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티셔츠는 최근 유행하는 와이드 페이스 팬츠에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에크루 컬러의 데님 팬츠나 베이지 컬러의 치노 팬츠 빈티지한 워싱이 들어가 있는 데님 팬츠 등 요즘 자주 입는 어느 팬츠와도 잘 매치가 되고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늦봄이나 초여름 쯤에는 와이드팻의 반바지와도 입으면 정말 귀엽고 이쁘게 코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밖으로 꺼내서 입는 것도 좋지만 허리 안으로 깔끔하게 집어 넣어서 배바지 느낌 나게 입는 것도 귀엽게 입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또 환절기에는 겉에 가볍게 자켓을 걸쳐서 입으면 안에 살짝 드러나는 스트라이프의 존재가 코디를 완성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는 이성에게 어필 가능한 티셔츠 세인트 제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세인트 제임스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가끔가다 입으면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치트키 같은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힙한 느낌은 아니더라도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한번 사두면 옷장에서 몇 년은 꾸준히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너무 트렌디한 스타일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가끔은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정말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제품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행하는 브랜드나 아이템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정말 스탠다드하면서 몇 년이 지나도 꾸준히 입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